방역당국의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정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,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.